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이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바라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며 하나님 전해 나와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렸을 때에 그때는 장난감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어릴 때에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흑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물을 갖고 나가서 땅에다가 쭉 뿌린 다음에 그리고 장난감 삽을 가지고 막 땅을 이렇게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과 잘 섞습니다. 그래서 그 섞은 흙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된장도 끓이고요. 그리고 벽돌도 만들어서 집도 만들고 빨간 벽돌을 갖다가 살살살살 갈아가지고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김치찌개도 만들고 그리고 김치도 만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만든 벽돌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그 다음날 그곳에 가보면 이상하게 그것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있는 물과 흙이 잘 뭉쳐져 있다가 물기가 다 날라가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부서져버리는 거였습니다. 학교 공작시간에도 차락을 가지고 공작시간에 열심히 동물도 만들고 꽃병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 또한 며칠을 가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도자기를 굽듯이 유약을 바르고 초벌구이를 하고 재벌구이를 해서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흙은 물과 섞이지 못하였을 때는 부서지고 흐트러지고 마는 것이 흙의 성질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질그릇에 권한 말씀이 나옵니다. 질그릇은 고대 어디에서나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서나 사용하는 흔한 그릇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회용 그릇으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그릇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흙을 구워서 만들고 잿물을 씌우지 않아서 윤기가 없고 물은 것이 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부정한 것 중 어떤 것이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부정하니 그 그릇을 깨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레위기 15장 12절 말씀을 봐도 부정한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질그릇은 코팅이 되지 않아서 담고 있는 것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6절과 같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서 부정하여 졌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부정한 그릇은 깨트려 버려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교만하여 졌어 하나님께 순정하지 못하고 그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그 범죄함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처럼 깨트려야만 되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영이 죽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점점 더 악하여져서 교만하여지고 세상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자신이 창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파괴하고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까지도 너무나도 쉽게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서입니다.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7절 바로 위에 있는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질그릇을 깨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십계명을 신의 산에서 받을 때에 하나님과 40일 동안 동행하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므로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사랑을 우리를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복사님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이죠. 여기서 아는 빛 알다 이 알다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무엇일까요? 야다 그렇습니다. 야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보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몸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이 이 빛으로 인하여서 헐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일까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흙에 물을 개워 만든 것이 말라버리면 부서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저 부서져 흩어지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보배를 왜 우리 질그릇에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자주 들어 써주십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왼손잡이 애옷을 쓰셨습니다. 소를 모는 누구죠? 그렇죠. 상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자 뽕나무를 기르던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이로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쓰십니다. 또한 모세와 사도바오를 사용하신 것처럼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를 단련시키시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메색도상에서 만나주셔서 또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기다리고 배우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육신적인 것 그들의 자랑들을 버리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들을 들어서 써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그의 예배를 잘 참석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좋은 학교를 나아가고 힘이 세고 잘생기고 이뻐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써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하여서 그 보배로 인하여서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상에 굴러다니는 돌들로 하여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그저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술래잡기나 치기장난, 다방구 뭐 이런 게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깍두기라는 친구가 끼어 있었습니다. 혹시 깍두기를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이 깍두기는 같이 노는 친구들의 나이 어린 동생들 그리고 게임도 잘 못하고 아무튼 잘 못하는 친구들을 이 게임에 끼워줌으로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것인데요. 이 깍두기를 깍두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 깍두기가 게임을 잘하고 빨리 달릴 수 있고 힘이 세서 깍두기를 시켜주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놀아주지 아니하면 이 애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애를 따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애를 같이 끼워줌으로 인해서 그 게임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는 깍두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끼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뢰에 우리를 끼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 동안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상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보배를 주신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은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의 예수가 드러나기 위하여서 질그리신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까요? 골롯에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들의 세상적인 욕망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런 눈들 세상적인 생각들을 날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의 지체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호린도 호소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세원약의 일꾼이다. 우리는 질그릇으며 그 안에 포배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을 싼 포장지에서는 꽃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생선을 싼 신문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에게 편지를 받을 때에 기뻐하는 이유는 편지 봉투가 예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편지지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놔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전도도 봉사도 사랑도 나를 위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좀 더 많은 복을 받겠다고 생각해서 그러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없어지고 부서질 세상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본문 8절과 9절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보유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추천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의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포배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